이런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거 검토를 해야 되든 근데 문제는 은행의 직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쪽 은행에서 된다고 했는데 저쪽 은행 가니까 안 된대 이쪽 은행에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똑같은 서류인데도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하자다 혹은 일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완전 망신이다 이거는 이게 무역을 촉진하고 있는 이게 결제 방식이 맞아? 이렇게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규칙을 만들어봤어요 무슨 규칙? 네 서류를 검토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말로 신용장에 관련된 규칙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용장을 사용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치시킨 즉 통일된 규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UCP라고 합니다 따다단 드디어 UCP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UCP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 UCP가 뭐냐? 플레임 모르셔도 돼요 유니폼, 카스탄스, 앤 프랙티스 그러니까 뭐냐? 신용장을 다루는데 통일된 카스탄스, 관습, 프랙티스, 관행을 의미한다 신용장에서 서류 검토할 때 규칙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중요하긴 한데 좀 이제 은행 직원들이 실물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혹은 좀 자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합쳤어요 뭐를? 세부적인 내용을 그거를 ISBP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 신용장에 관련된 규칙은 두 가지가 있다 UCP 그리고 ISBP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얘가 메인이고 여기다가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규칙에다가 이런 규칙이 무슨 내용이 있었냐 이런 서류는 어떻게 기재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서류는 에어베이빌은 어떻게 기재되어야 되고 PL은 뭐가 기재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기재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것이 뭐다? UCP와 ISBP다라는 거 그럼 이번에는 뭘 배운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번호 말씀 하나 드릴 건데 뭐냐면 UCP는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UCP60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ISBP는 745 버전을 사용한다 이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것만 보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신용장은 이 LC는 진짜 서류가 중요하구나 왜? 서류를 줌으로써 Agrepro jeetrea mon jeetrea